주문 전에 도깨비 촬영지 왔습니다. 아... 재밌게 봤죠? 완전 내 드라마 이거 재밌게 봤는데... 아... 멋있어...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... 뭐 사람들이 많이 계시면 못 가겠다... 몰랍니까... 아... 딱 물 색깔 좋네... 여기... 찍이네... 이야...사람들... 그거 안다고... 난리네... 와... 물색같이 찍인다... 주문지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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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여기가 도깨비 촬영지라네... 하하... 뭐... 저가에 가서 찍을 필요 있습니까? 아... 사람들 뭐... 사인찍도 하고 난리네... 연인들... 괜히 가가지고... 내 같은 사람 가면... 그거 됩니다... 민폐다... 민폐... 그래가지고... 여기 좀 찍고... 물색깔이 되게 좋네... 흐흫... 아... 셀카 보이시게 좋네... 흐흫... 흐흫... 좋아... 우리 사주신 사장님은... 고맙다고 얘기하겠네... 예... 우리 에어컨... 그... 장비 사장님... 이거 사주셨는데... 떼길이네... 아... 멋있어... 좋아좋아... 이 사람들이 들고 난 이유가 있네... 흐흫... 흐흫... 도깨비 촬영... 흐흫... 보셨죠? 보셨죠? 네...